예,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검찰총장이 든 시절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권의 유시민이나 최강욱 등을 고발해달라 야당이 나서서 고발해달라라고 청탁을 했다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많은 추척, 수많은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젖히고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나? 누가 뉴스버스에 그 고발장을 제보했나? 뉴스버스는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나?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아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들이 중요한 인터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 사주라고 하는 여기에 관계된 인물이 뉴스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스버스 기자, 그 다음 이 기자에게 제보를 한 국민의힘 관계자, 그 다음 김웅 의원, 그 다음 대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던 손준성 검사,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인데 흔히 어쩌다가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이 물었던 질문을 계속 똑같이 또 질문을 합니다. 경찰과 검사들은 수사를 할 때. 그게 가장 기본이죠. 말이 바뀌는 것, 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가 말이 바뀌는가, 누가 하지 않았던 말을 또 하게 되고 했던 말을 또 바꾸고 하는가를 가장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왜곡하고자 할 때, 또 어떤 내용을 얼버무리고자 할 때 말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뉴스버스와 김웅입니다. 김웅과 뉴스버스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이 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똑같아요. 지금 제보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손준성 검사나 윤석열 후보 측은 동일합니다. 손준성 검사는 그런 일 절대 사실무근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윤석열 후보 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 공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어젯밤에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그 사람과는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인데 그 제보자가 어떤 의도에서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는지도 안다. 지금은 통화하지 않는다. 만약 통화를 하면 현역 의원인 자신이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버스에 이진동 발행인이 어느 방송에 인터뷰를 나와서 국민의힘 관계자다. 제보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 관계자고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김웅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맞고 또 김웅이 당시에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보 관련해서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김웅 의원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제보는 언제나 당 법무팀으로 바로 전송을 했다. 그런 걸로 비춰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직원이었다. 또 제보자가 어떤 의도로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는지도 알고 현역 의원이어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통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서 어느 캠프 소속일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어느 캠프에 속해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의도로 제보를 했는지도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이 바뀌고 있는 쪽이 뉴스버스 쪽입니다. 뉴스버스 측은 기사 보도를 통해서 손준성 당시의 대검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 그래서 김웅에게 보냈다. 라는 의혹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손준성으로 거의 지목하다시피 했는데 어제 밤부터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손준성과 김웅이 합작품 아니겠느냐 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꾼 것은 어제 국회법사위에서 장재원 의원이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측 기자와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뉴스버스가 보도를 하기 전에 김웅 의원과 두 번 통화를 하고서도 두 번째 통화한 내용은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한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어제 장재원 의원이 국회법사위에서 깠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뉴스버스 기자가 김웅 의원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을 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느냐 라고 묻자 김웅 의원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검찰 쪽에 재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준성이가 여기 준성이는 손준성 검사를 말합니다. 준성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고발장 제가 만들었다. 김웅 의원과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는 그렇다면 손준성과 김웅이 합작품 아니겠느냐 고발을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누가 고발장을 만들었고 누가 이것을 제보를 했고 뉴스버스는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얼개가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김웅과 김웅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고발장을 썼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느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뉴스버스 측에 제보를 했고 뉴스버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여기에 얼마만큼 관여가 되어 있느냐. 먼저 첫째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 감시하기 위해서 포위 감시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억지로 대검찰청 인사에서 집어넣은 검사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김웅 의원과 친구 사이니까 자전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김웅 의원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의논하는 자료를 주고받는 정도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말이 바뀌고 있는 사람은 김웅과 뉴스버스 측이다. 뉴스버스 속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윤석열 관련된 모든 자료들 윤석열 관련된 뭐든지 모든 자료들을 다 끌어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 징계 사유에 넣기 위해서 그 징계위원회, 그 징계 사유에 관계되는 많은 자료들이 뉴스버스 속보로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논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버스는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윤석열 찍어내기에 관계되는 그 많은 자료들 지금 윤석열 죽이기, 민주당의 윤석열 죽이기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지금 고발 사주의 건 아니어도 많은 건들이, 열 건에 가까운 일들이 공수처나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이미 곧 소환될 것이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곧 소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에 의한 윤석열 죽이기, 또 거기에 언론이 개입한 윤석열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당내 경선 보다는 지금 여권에서 언론을 동원한 이 같은 윤석열 죽이기에 방어에 나서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